기대방지법 4-1 2번 마트 51번 경기 최정민 선수대 박준혁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번 마트 나오세요 1번 마트 1-2 진영 화이팅 광진이 화이팅 불실분을 체득하였습니다 호랑이가 꾀해진 불치, 칸 dan스가 실현해지는 62번의制기를 시작합니다 2번 마트 51번 경기 최정민 선수대 박준혁 선수 경기입니다 준혁아 그립 똑바로 잡아 보복 똑바로 잡아 정민아 너무 빨리 잡아 정민아 너무 빨리 잡아 자 다리 검은거 너 잘하는거에 4번이 보지 말고 좋아 사이드 눌러놔 사이드 준혁이 화이팅 준혁아 그냥 사이드 준혁이 화이팅 준혁이 화이팅 준혁이 화이팅 준혁이 화이팅 준혁이 화이팅 준혁아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아랫배 눌러 아랫배 아랫배 누르세요 준혁아 아랫배 눌러 아랫배 자 리슬라이드다 지금 일어나서 일어나서 리슬라이드 준혁아 그 다리 주면 안돼 준혁아 밸런스 잘 잡아 넘어가면 안돼 아랫배 눌러놔 자 2분이야 2분 자 리슬라이드다 자 리슬라이드다 준혁아 준혁아 방금처럼 준혁아 안기야 안기야 준혁아 아랫배 눌러 아랫배 아랫배 누르세요 자 지금 지금 그렇지 도쿄 준혁이 넘어가면 안돼 무릎을 넣어 준혁아 반대로 오케이 자 31분 한초 준혁아 자세한단 호흡하고 아랫배 눌러 골반 발가닥으로 준혁아 아랫배 눌러 아니야 좋아 준혁아 상대방이 자꾸 오른쪽으로 뛰니까 오른구름 태워 오른다리 태워 오른쪽 오케이 좋아 자 준혁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뭐해야되지 준혁이 잘하니까 준혁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뛰어 뛰어 가겠습니다 준혁아 이러나 준혁아 눌러 두데로 있어 준혁아 우선 세우 안 돼 안 돼 백잡아 백잡아 마주 봐 준혁아 마주 봐 마주 봐 오케이 준혁아 무릎 꿇고 저거 물러 밑으로 빠져나와 밑으로 빠져나와 밑으로 빠져나와 여기와 있네 일어나 일어나 준혁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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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일어나 준혁아 일어나 준혁아 마주 봐 준혁아 마주 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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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 슬라이드 한번마 뒷 슬라이드 한번마 준혁아 뒷 슬라이드 한번마 준혁아 뒷 슬라이드 한번마 준혁아 마운트 자 반대로 진혁아 마주 봐 준혁이가 이긴 것 같은데 진혁이가 이긴 것 같은데 15초 스크롤 한 번데 잘했어 잘했어 멋있었는데 진혁아